안녕하세요. 잉크루트 취업 강사 주아영입니다. 오늘은 NCS 직업 분류 체계에 따른 음식 서비스 분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서비스 직무에는 음식 조리와 식음료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음식 조리에는 보고조리사가 있고요. 식음료 서비스 직무에는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바리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시는 만큼 만드는 사람, 즉 바리스타라는 직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노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배우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배우는 장소도 늘어나고 있는 수세입니다.